12강 1번 지문, 2번 지문, 이렇게 두 지문 같이 공부해봅시다. 미리 읽어봤는데 많이 어렵진 않더라고.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단어 하나만 미리 얘기를 해볼게. 여기 이렇게 이즈, 비동사가 나와있잖아. 비동사가 가지는 의미 중에 비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재하다. 이걸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실제로 예문을 만들어보자면 I am 하고 문장이 끝나잖아.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실제로 그런 노래도 있지, 요즘에. 해석을 해볼게. Our beliefs about the emotion.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멋뿐만 아니라 어디였어? but also. 멋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묘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존재하는지 무엇이 존재하는지 묘사할 뿐만 아니라 whether in fact or miss. 사실 속에서든 미신 속에서든 대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prescribe prescribe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처방하다라고 미리 처방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해석지에 보면 규정하다라고 해석을 했다.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야 처방한다는 얘기가 환자한테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의사선생님이 규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시 또한 규정하기도 한다 what should be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지 what should not be 무엇이 존재하면 안 되는지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묘사하기도 하고 무엇이 존재해야 하고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사실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건 인정 그건 나도 인정하는데 읽다가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 whether a or b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a 또는 b로 해석을 하거나 a든 b든으로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if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if 쓸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지. if는 동사 뒤 목적어 자리 명사절에서만 쓰거나 if or not이 붙어있지 않아야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는 if or not이 안 붙어있는 건 좋은데 여기가 동사 뒤 목적어 자리 명사절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if를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금 전까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다면 풀어줄 거야. 예를 들어서 너는 웃으면 안 돼. funeral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 웃으면 안 돼. 그럼 봐봐. 여기 보면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가 무엇이 존재하면 안 되는가를 규정한다고 했잖아. 장례식에서는 웃음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가겠다고. 다음 거 볼게. in addition to regulating how we respond. in addition to는 뒤에 이렇게 명사를 쓸 건데 전치사라는 뜻이야. 뭐뭐 외에도라는 뜻입니다. 투 부정사 아닙니다. 전치사 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규정하는 거 외에도 많은 규칙들은 또한 가지고 있다.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regulating, 규제한다는 얘기는 너 이거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enabling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필기를 좀 해볼게. in addition to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적었던 것처럼 in addition 뒤에 명사를 적어서 무엇, 무엇, 외에도 라고 해석하는 전치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in addition 하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in addition은 그냥 게다가 라고 해석을 하는 연결사입니다. in addition하고 in addition to는 다른 기능이야. 서로 여기 같은 경우를 다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규제하는 거 외에도 이렇게 물결이 필요하잖아. in addition to를 쓰는 게 맞아. 여기서 in addition을 쓰면 어법적으로 틀린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자. 자, 계속 읽어보면 to illustrate with non-emotional example non-emotional이면 감정적이지 않은 정도로 이해를 해보자. 감정적이지 않은 예시를 가지고 묘사하자면 묘사하자면 Loose of grammar 어법 규칙들은 그래마가 어법이지 어법 규칙들은 규정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적절하게 말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됐지?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돕습니다. 뭐를 돕냐면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자. help constitute constitute라는 단어가 구성하다라는 뜻이거든. 조직하다 이런 뜻인데 help constitute를 한꺼번 해석할 거야. 그들은 구성하는 걸 돕습니다. 됐지? 조직하는 걸 돕습니다. 언어를 어떤 언어를 지금 말 되어지는 언어를 구성하는 걸 돕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어. 생략하면 이렇게 되겠지. language spoken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알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거 단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properly라는 단어는 proper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출발을 했을 거야. 적절한이라는 의미를 가져. 여기다가 이제 ly를 붙여서 적절하게 라는 부사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proper는 얘랑 좀 비교를 해보자. prosper 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prosper 이거는 번영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으로 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은 다 외우고 가야 되는 거야. proper 적절한 prosper 번영하다 하나 더 적어볼게. adequate 라는 단어가 있어. adequate 얘가 적절한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proper하고 바꿔서 쓸 수 있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시정지하고 필요한 사람은 필기하시고 자 들어가 볼게. 자 thus 그러므로 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without the rules of grammar English grammar 영어 문법 규칙이 없다면 there would be no English language 영어라는 언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갈 건데 여기 밑줄 쳐보자. 이거 문장 보자마자 느낌이 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그 가정법 특수구문이 생각이 나야 돼. 됐지? 막 뭐 우리 외우는 거 있었지? 자 지금 적어볼 건데 would be를 쓴 거 봐서는 가정법 과거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without 하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걸 한번 적어볼게. 자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다면 첫 번째 저기에 있는 with out 그 다음에 but for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f it were not for 어디를 주목해서 보냐면 어쨌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가정법 과거어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동사를 썼다라는 걸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if 지우고 도취시킬 수 있어. 그래서 were if not for 이런 식으로 써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기능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외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without the laws of anger say say는 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분노의 규칙이라는 게 없다면 분노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 없다면 분노가 없을 거야. 오직 명백하지 않은 분노 표현 좌절 표현 만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자 한번 볼까? 분노의 규칙이 없다면 분노는 없을 거야. 오직 경노나 좌절감에 불분명한 표현만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치 영어에 어법이라는 규칙이 존재하니까 영어가 있는 것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도 분노를 표현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노라는 게 있을 거야. 이해 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났다라는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 예를 들어서 얼굴이 굳어진다거나 아니면 목소리 톤이 어떻게 된다거나 얼굴이 새빨갛게 변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것들 있지. 글쓴이는 그거를 규칙이라고 보는 거야. 화났을 땐 이렇게 하는 게 규칙이야. 그러니까 너가 화났을 땐 그렇게 하면 돼. 그게 화남을 표현하는 규칙이야.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한대. 근데 만약에 그런 규칙이 없으면 내가 화났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애매하게 표현하겠지. 뭐 막 어떻게 몸부림을 친다거나 그냥 애매하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되게 재밌는 글이네. 여기 마찬가지야. 가정법 과거지. 그래서 똑같이 이 위드아웃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고 내가 출제자면 이거는 무조건데 학생들이 이거 아마 공부해올 거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실 거야. 그리고 이거 문제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야. 근데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왜 안 내? 내가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 있지. 이거 니네 다 공부해왔지? 응 안 낼게. 이러고 안 내시는 걸 거야. 이거는 나오는 게 맞아. 공부 꼭 잘 하시고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 보자. 12강의 2번 지문. 고대 사람들은 인식하다 정도로 이해를 할 겁니다. 7가지 활동을 예술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7가지가 나올 거야. 하나씩 보면 역사, 시 코미디는 코미디라고 하지 말고 희극이라고 해. 희극. 트레저디가 비극이거든. 마스크는 감연극. 마스크를 쓰고 하는 연극이라고 생각해보자. 댄스는 춤추는 거? 뭐라고 나오나? 춤. 그다음에 아스트로놈이는 천문학 정도로 해석합니다. 천문학이라는 게 약간 의아하지? 천문학? 이게 예술이라고? 좀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 각각은 그 7가지 각각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자신의 뮤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뮤즈라는 게 한글로 딱 표현을 하기가 애매한 단어이긴 한데 실제로 밑에 해석을 봐도 뮤즈라고 그냥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활동을 관장하는 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존재 그거에 대한 어떤 신 이런 거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자. 각각은 그 뮤즈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어. 각각은 자신만의 규칙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7가지 모두는 유나이티드 연합되어 있어. 연합되어 있어. 유나이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뭉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뭉쳐져 있어. 뭐에 의해서? 어떤 공통의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뭉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런데 어떤 도구냐면 뭐라고 할까 우주를 묘사하는 데 유용한 도구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묘사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도구라는 애를 선행사로 잡아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 that were 이라고 할까? 시제를 맞춰서 that were 그래서 they were tools that were useful 하면서 나오는 문장인데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했다고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이런 걸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자 they were methods of understanding the mysteries of existence existence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존재의 존재에 대한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as such 그러므로 as such 그러므로 그러므로 they themselves 그들 자체는 to go on the aura 우리 aura 라고 하지 aura가 이거야 기운이야 어떤 기운 어떤 에너지 그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 이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러한 미스테리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문장 됐지? 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they were each aspect of religious activity religious는 종교적인 이란 뜻이지 종교의 이란 형용사지 종교적인 활동의 종교활동의 각각의 측면이었다 the performing art performing art 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실제로 하는 예술 공연 예술 정도가 될 건데 실제로 그게 이렇게 나와있네 공연 예술은 공연 예술은 celebrated the ritual 이래 celebrate 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은 축하하다 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이거는 의식을 행하다 라고 할게 ritual 이란 단어가 의식이거든 의식을 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해볼게 공연 예술은 의식을 행한다 또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인종의 스토리를 인종의 스토리를 여기서 말하는 레이스가 인종보단 종족으로 해서 그랬네 종족의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다 또 천문학은 search 이렇게 막 찾아 뭐를 찾아 heaven heaven이라고 하면 보통 천국 정도의 뜻이지 천체라고 해석을 했네 천국이라고 해석하면 말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 천체를 탐구한다 연구한다 이런 의미 In each of these seven classical arts 이러한 일곱 가지 클래식 아트 각각에서 이러한 각각의 일곱 가지 고전적 예술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를 현대 문화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고 과학 카테고리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이어져서 현대 문화가 됐고 현대의 어떤 과학적 카테고리가 됐다 우리는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history 역사는 역사는 여기 lead to 이게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초래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어디어디에 이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역사는 어디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뭐뭐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과학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벗얼소 뭐이기도 했다 산문체 이야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해석제에 보면 산문체 이야기라고 나와있을 거야 산문체 이야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read to read to 이렇게 to를 두 번 해석한다고 보면 돼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초래하다 하고 부연설명 소설 단편이야기 answer first 기타 등등 하면서 글이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12강에서 1번 2번 지문 공부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디테일하게 이거 공부할 것들이 눈에 보일 거야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세요 종불하고 refuse cost 鐵 hilft の Schwe estos